오우 달아 와 카타는 그냥 팀원이 다 실패했다 그냥 킬 계속 몰아주네 카타 디나한테 다리우스 벤 좀 야 전판 그렇게 사이좋게 이겨놓고 다리우스 벤 좀 이러고 있네 너무 야비한 거 아니야? 카타리나네요 하나씩 들자 카타 상대법 뭔가요? 딱히 없는데 2랩까지 라인을 민다? 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6랩 찍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카타리나가 막 3랩 킬 각 정글 불러서 갱호 하는 거 이런 것만 조심하면 죽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될 듯함 흥어하네 잇? 반응 중이긴 함 어 잡았다 오우 맛있어 잠깐만 뭐까지? 야미 아니 암흑의 흰장 4스텝? 미쳤다 와우 탬 너무 깔끔해 카타리나는 카타민이 좀 원망스럽겠네 쇼 쓰겠죠? 쇼 피하고 뭐야 이거네 아니 리시님 어지럽네 나가면 킬 각자 피겠다 어 바텀 좋아요 파타가 너무 사리는데? 탈론 있는 줄 아는 건가? 대포 안 녹나? 아악 아니 나도 못먹었어 못먹기 하려다가 상대는 경험치도 놓쳤으니까 이득이라고 봅니다 야 이거 다 포기한다 야 이거 다 포기한다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까비 아이고 아깝다 가야될 것 같은데? 위로 빠졌구나 좀 아깝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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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어우 달아 맛있다 와 이거 참아야되나? 참아야돼 하남자특 참음 여기서 가는게 미친사람이에요 하하 한 남자가 아니라 그냥 미친사람이야 와 대포 참는다고? 하남자구나 하남자가 아니라 그냥 미친사람이야 바빙 아 모르겠네 비죽음으로 마무리되나요? 나이스 스트라이프 어? 이게 맞아? 좋은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는 가볼만하죠 진신 위쪽이라서 할만한데 자 자 나가자 어우 달아 하타리나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 이거 참아? 참아요 사실 사고싶지도 않았음 흐흐흐흐흐흐 어우 쎄다 팔았나요? 좋네요 비신이 내 제압골드를 먹은 이후에 화 커버렸네 아까 얼마 먹었지? 700원이었구나 골드를 화 먹었다 진짜로 상당히 좀 무리하긴 하는데 이거는 근데 이거까지 밀려고 하는건 아니지 저리 어우 달아 와 카타는 그냥 팀원이 다 싫겠다 허허허허허 그냥 킬 계속 몰아주네 카사딘한테 비신 저쪽에 있네요 와 너무 아깝다 잡아둔다면 그래도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캘벼만 먹어서? 이러면 이득이죠 오케이 빅신 덕분에 메디아이 한 번 더 참을 수 있다 와 제리 뭐야 너무 잘 도망가는데? 좋네요 와 너무 센데 이거는? 칼부를 먹지 않았다면 살지 않았을까요? 칼부까진 좀 욕심이 아니었나 아 와우 시원한데? 아가비 가버려 과영 메이자이를 샀다며 살 돈이 없었구나 갱플이 좀 아니랬죠 왜냐 세 명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에라이나 라인이나 밀자 하고 밀겠죠 녀석 절대 못 가지 뭐야 같이 해요 여러분 나도 활약 좀 하자 내 차례인가? 내 차례 맞나요? 몰라 그런건 그런건 없는거 같은데 그런건 없는거 같은데 어라라 나하고 좋는데요 탈론이 해주나? 아우 내 아우 네 까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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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그냥 갈게 이즈 시간만 끌어도 될것같은데 어 그래 카타는 그럴 수도 있지 카타는 그래 심신미약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카타 무죄 카타는 무죄 선고하겠습니다 아니 포기해버렸어 아니 뭐야 생겼나? 선체로 죽었는데요 어 그래 카타는 그래도 돼 카타는 무죄니까 그쵸? 카타 어디갔지? 카이 카이 가버려 미안하다 카타야 어떡하겠니 이렇게 돼버린걸 뭐야 이거 까비 나 안갈래 저 그냥 빠질래요 와우 알았어 해줘 어 살았나요? 좋네요 징퉁해 죽었네 오 제리 보여주나요? 와우 지럽다 이게 제리인가? 난 오히려 좋아 오히려 더 즐길 수 있어서 재밌다 아 이건 하고싶은데 소식이 있다 하지말자 와 이걸 들켜 소식이 있긴해요 고마워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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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려 이거 할까? 아 이거 오피했다 어 재밌다 블랜스입니다 블랜스 블랜스 어 그래 카타야 파이팅이다 고맙습니다 블랜스 카타님은 탈주 안한 것만으로도 1인분 한 겁니다 아 그럼요 저런 게임 하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재미도 없는데 만약 제리가 카타리나 탓을 한다 그냥 그 이후로 롤하기 싫었지 사람들은 이제 결과만 보거든 팀원들도 카타가 처음에 무슨 짓을 당했는지 까먹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18킬에 카사딘만 눈앞에 보이거든 어? 카사딘 18킬이네? 어? 카타리나 아무것도 안하네? 열받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멘탈이 더 나갈 수가 있다 레이저를 잘 피한단 마인드? 레이저를 레이저를 어 네 안 쏘네요 도네요 아 너무 아파 어 그래 레이저야 화이팅 화이팅이요 수고하세요 뭐야 깜짝 놀랐네 아 공 빠졌네요 왜 맞은거 같은데 나 일단 됐구나 대포 놓쳤죠? 정보 좋아요 아 이러면 좀 위험한데? 제압되었습니다 아 탐으로 갔네요 와 저거 진짜 아깝다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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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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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죠 뭐야 리안 드릴 나왔어? 빨리 나왔는데 슬로우 오 난 여기까지야 사비 터미너 한번 붙어 주자 백사이 간거 같은데 할만한데요 이거는 간거 같은데 다잡지 않았나? 어우 맛있어 끝이요 끝난거 같지요 와 이걸 더한다고? 멘탈 좋은데? 몇명이 반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멘탈이 좋네 세나 탐킨치힐트 좋은점 CS먹는 싸우는거 같은데? 까비 뒤로 돌아가면 뭐 되지 않을까요? 와도 없는거 같지요? 하지말걸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이기려고 얘들아 딜이 안 나오잖아 와우 반응이 좋네 도대체 가버려 야 이 나쁜 놈아 도와줬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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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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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